탕타르 탕탕탕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탕후루 챌린지 라고 있어요. 마라탐 그럼 제가 선배의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 맘이 딴징 딴징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 왜? 굉장히 유명해 이거 진짜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이거 뭐야? 그럼 제가 선배의 맘에 탕탕 후루후루 마라탕을 어떻게 발음해요? 마라탕 마라탕 그럼 탕후루는요? 탕후루 탕탕 호로 호로 이렇게 하면 돼요? 탕후루후루 왜 그래? 취향이 저격스러운데요? 탕탕 후루루루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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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이라고 알려주세요 이거 무대인석 때 하시면 난리납니다 탕탕 대만원 Cry 탕탕 아니 gia주에서도 어떤거 탕탕 셋 탕탕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그냥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근데 nearly entirety Million frontier 나의 를 장비라고 써서요, 제가 제일 Riggo를 가면 대만에는 이런 표지판이더라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차 세우지 마세요. 잘생겨도 안 됨 허가마는 가는 이거 누가 지어났는데 저에게 지어났네 그냥 사진을 보러 간다 또 너무 웃어버렸다 하지만, 제가 생각 땡바퀴에 전해 진짜, catching 이런 곳에 관한 차량을 볼 수 있어 근데, 제가 다시 살아가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